아빠 사진 찍을게 응 잠시만 기다려줘 팔 아파? 아니 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응 하나 둘 셋 하면서 찍을게 응 하나 둘 셋 찰칵 씹었다 아빠 안 흘린다 안 흘린 암 흔들린 사진? 응 다시 말해봐 암 흔들린 사진이요? 어? 암 흔들렸어 그 사진 할머니한테 보낼래 아 할머니들한테 보여드릴까? 응 알았어요 사랑해요